언제나 내가 최고라고 사랑한다고 지지해준 여보 사랑합니다 아들은 왜 공개하지 않으세요?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를까봐 아까워서 그래요 야! 왜 손 잘린 건데? 세 살 만에 돈을 다 듣겠다 사랑해 이혼 못해도 내 전부를 너한테 줄 거야 다른 사람 눈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 씨 뭔가 있어 딱 걸렸어 아들은 내가 call을 피해 그리고 할지 너의 사랑을 따라서